옹5 신기 포도 마상의 말랑이 진짜 신기한게 안에 물같은거 들었거든요? 이거 터트려볼까? 짠! 인마라 다이저스 산 새로운 장면감이거든? 우바퀴나 말랑이 이렇게 켁! 가져가면 돼 재미있겠다 케끽게 헤 안이야 터트리면 물 푹 나와서 엄마한테 엄청 혼날 것 같아 이렇게 하게 개기게 뭐야? 나 말랑이 하아 진짜우기다 갤비게 이 집게로 가져갔지 갤비게 뭐야? 와 봐봐 엄청 신기해 엄청 신기하지? 봐봐 이걸로 쑥 이렇게 집는 거야 갤비게 이렇게 말랑이 있잖아 이렇게 해서 에이 이렇게 집을 수 있어 에이 징 우와 진짜 꿀템이다 어디서 하냐? 이거 다이소 엄마가 3천원 고르라 했잖아 그중에 하나 그럼 나머지 천원은 뭔데? 나머지 천원? 이거 에헤 어? 뭔데 그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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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까아! 아 이거 아! 아 까나! 엄청 찌끌어! 하하 진짜 아 재미도 개기게 야! 진짜 죽을래? 완전 재밌는 다이소 꿀템 오우 진짜 아우 진짜 싫어 너는 못 샀는데 못 샀는데 나는 그런거 안 샀어 난 재밌는거 샀어 재밌는거? 그게 뭔데? 짜잔! 볼링핀 슈팅건! 오! 볼링김 재밌겠다 개키게? 완전 재밌겠지? 짠! 이렇게 볼링핀은 세우고 총으로 팡 쏘는거야 오 대박 스트레스 풀리겠다 이 게임에서 이기면 엄청난 상품이 있지 엄청난 상품? 이 크리스마스 밑에 트리 밑에 보이는 선물 있지? 그 중 하나를 고르는 거지 그래서 가질 수 있어 오케이! 난 준비 완료! 좋아! 그럼 나부터 먼저 과연 오바퀴누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용 뿡뿡 아 웃기지마 나 집중해야 돼 과연 오바퀴누나는 집중을 밥먹어 뿡뿡 간다 오 대박 오 완전 대박 세 개 다 쓰러졌어 오오오 오 뭐야 이 분야 왜 그렇게 잘해 야 너도 해봐 저렇게 안오려워 이렇게 해본다 과연 오리오는 볼링핀를 다 쓰러트릴 수 있을 코딱지 아 갑자기 코딱지가 뭐야 개개개 개개개 과연 오리오는 볼링핀 세 개 다 쓰러트릴 수 있을까용 고추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히히히히 간다 오오오오오 아 뭐야 오오 두개 아 나 다시 해볼래 될거 같았는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세개 다 쓸어 드린다 쏜다 mie 폭坳 2 2 1 넥스 비켓 난이거 큰거 난이거 큰거 고르다 는 난 이게 뭔가 좋을것같아 뜯어 봐야 번째섬을이 들어 주로 붙어 들여서 ahora Arun 엄청 큰거? 엄청 큰 캔디? 뭐지? 뭐지? 이게 뭐지? 뭐야 이거? 이게 뭐하는거지? 거기 버튼있네? 눌러봐봐 오 뭐야 오 신기해 오 완전 난리 났어 댄싱 조명이네 대박 개캐 포인트 тут 너 껌 뭐야? 내껀?? 내껀?! 야광공 우 우 오 파티다 파티 커튼 쳐 커튼 쳐 Loop 힘눤 SAI로 Irid verw 달리는 기분 샤 materia 과자에 종이 울려서 창담맞추드 당겨서 소리 높여 놀이 부르자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라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라 우리 썰매 빨리 달려 빨리 달리자 아 눈썰매 진짜 가고 싶다 눈썰매 가자 누나 개특해? 그럴까? 신나겠다 이 영상에서 좋아요가 5천개 이상 달리면 엄마가 눈썰매 데리고 가준대 개특해? 뭐? 엄마가 뭐를 해? 좋아 5천개 달리면 좋아요가 엄마가 데리고 가준대 엄마가 언제? 엄마가 데리고 가준대요 개특해? 맞지 엄마? 맞음 해주기로 했음 탕탕 끝 아우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제대로 봐 빨리 끝내버리려고 저거봐 저거봐 장난감 재밌게 갖고 놀기 대선언 아우 못살아 정말 아유 모공안 꽃이 피었습니다 웅 웅 모공안 꽃이 피었습니다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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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을 더 빼먹는 중 양념을 더 빨먹고 꼬부장iges 눈에만의 대 만들기 아아 і 안湯 안user 안user 너버셔! 뿌! 어? 뿌? 뿌! 뿌?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